짠 어 이렇게 처벌 하더래 우리 우습게 봐 우리 화투처럼 가다 이만한데 이거 이öz 있어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버릇는지 알아 어떻게 sy 아니 solo 짖하면 이케 칠 점으론 안 먹어 백화십 점 이상 먹고 야 내 호갑 이거하구 호가 오가 누가 진짜 한 줄넘지 보라고 야 손주 잠깐만 손 좀 풀게요 느끼는 거야 지금? 구스타브? 나 기타리스트로서 위대한 게 뭔지 알아? 넌데 넌데 이게 의지야 정통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 하나 가지고도 되겠니? 하나 가지고도 되겠니? 이거 이거 아까라가? 이거 분명히 이러지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 아이 비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 하트가 많다거나 약간 얘기를 했잖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이거 다시 집어넣어 이거 다시 집어넣어 이거야 난 데뷔 받았어 그래 해봐 자 봐 여기에 껍데기는 두 개짜리야 이건 열린 문이고 닫힌 문인가? 하하하하 하트가 십자리가 인제 한번 보자고 야 없어 뭐지 너 있니? 봐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비이 십자리가 여기 없기 때문에 이게 십자리 대용이라는 얘기야 두 개 그 십자리로 해 아니 저기 저 일자리로 해 자 이것도 하나 한 잔 놓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저히 지마 군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저히 지마 너 알았어 알았어 나 지금 체와 140분 넘어야지만 성격이 풀리는 사람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먹었어 나 한 잔 가져야 돼 뭐? 이거 하나 갖고 세 개를 다 먹는다고? 당연하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이제 얘는 야 그러면 커트가 어딨냐? 야 너 어디 막 갖다 붙이는데 너 걸리면 죽어 놓은 거 그러면 네가 예를 들어서 응 이거 다 먹었다고 쳐 응 그럼 얘는 뭐 해야 되는 거야? 그럼 얘는 뭐 해야 되는 거야? 야 야 야 또 억 Out을 했잖아 눈이 아파서 그런 거지? 눈이 아파서 그래? 어 눈이 아파서 그래? 이게 치고 바꿔야 치고 해이 바꾸 치고 바꾸지? 아 치고 치고 예에에에 치고 치고 야,야 야. 야,Eu, Knowing. 야,잠깐만. 야,잠깐만. 8,9,10,11. 12점. 너 1점 만 나면은 넌 나잖아. 그럼 여기서 그렇게 한 시əni. 갬블은 하지 고 안 하잖아 갬블은 해 근데 난 고를 해 역시 고 자 잠깐만 한 개 이거 니가 고를 할 거냐? 여기서 멈출 거냐 이거 옵션이나 구하게? 옵션이나 구하게? 현장 박스 옵션 공연 진수성찬 한번 먹어보자고 하이 전투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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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자마자 좀 짜네 여자, 저 V들분들 이제 잠깐 내가 뭐 형들 좋아한다? 뭐 찍으라고 해? 최정아 자, 뭐 금방 감상되는데 내가 봐도 나 좀 깜찍한데 근데 여자친구 없죠? 근데 여자친구 없죠? 근데 여자친구 없죠? 그니까 깜찍하니까 아니 깜찍하니까 너는 이제 윤석이 형을 해서 윤석이 형은 왕을 만들어주는 거지 한 번 윤석이 형은 왕을 만들어주는 거지 촛불하고 뭐 소 있나? 초 초두근 두세요, 불러 아까 스케치볼 그냥 팔짱이 예예 팔짱이 청소 이런 것도 있나요? 들어가세요 네 이윤석, 고기 15분 전 빨리 가세요 야 진짜 거하다. 이 사진 찍어. 정말 보기 좋아. 엄청 내 모습. 이젠 비울 수 없나요? 나도 여자랍니다. 그대 곁에 있을 때만. 여보세요? 오케이. 네 형 예 예 어디예요? 여기 온 거 아니에요? 집 앞이래 집 앞이래 야 문장. 아니야 형 뭐 아직 음식이 다 안 돼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있었어요. 여자들 형 왔을 때 짠 하고 있었단 말이야. 보고 싶으리가 빨리 와요. 보고 싶으리가 빨리 와요. 아 이거 뭐야. 여기 뭐라고요? 멀리서 찾은 사람. 그대 사랑은 바로 나. 아 이거 뭐라고 하세요? 아 이거 뭐지? 회장님 사실 이렇게 큰일은 아닌데. 네? 아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? 야 밖으로 줘봐.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나를 업고 다니시게 되겠다. 야 나도 그 얘기했어. 우리 아버지한테 잘 안 된다고. 엄마. 엄마. 아니면 우리랑 뭐 애를 낳았어요. 우리랑 결혼을 했어요. 뭐. 궁금한 소리. 뭐. 궁금한 소리. 아니 아니 아니. 그댈 사랑합니다. 저기 높은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오셨어요? 네 감사합니다. 문 열어드릴게요. 무슨 목소리도 아줌마 소리가 됐냐. 아줌마 소리가 됐냐. 아줌마 소리가 됐냐. 아줌마 소리가 됐냐. 유석이 형 왜 남편같은 목소리를 내요? 불가 불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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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 문 열렸다. 어 문 열렸다. 연기 antenna. 여러분 한 popping pourra 뺀어요? 형 형 형. 우리 무슨 일 içerisg och. GO !!! 뭐야. 오늘 무슨 날이야? 응 나? 나 때문에 한거야? keeping in touch with this guy. 맞아요.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드셨어요.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동생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교수 이윤석 형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웃겨요 이윤석 고혜원 고마워요 제 껍질 유크라고? 보향이 더러 안나온다 당신은 내 여자랍니다 야 유아가 보인다 이게 뭔지 그 앞에 겨야 되냐 푹 물어서 어뜨거 어뜨거 아 Quan 야 짜잔 헉 잠시만, 피곤하지? 아 힘들어. 너무 참 고해하실 수는 없었습니까? 잠자마자 새벽에 촬영이래. 에이구 너무 무리하지 마. 식사 고르지 마시고요. 그래래, 수해. 야 보고 싶으면 참지 말고 전화해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잘 먹었다. 정진이도 가고, 경빈이도 가고. 집에서 있는 부모님들이 이런 비슷한 건 진작이겠다, 그쵸? 아이고, 앞치마 드디어 벗었네. 야, 고생했다. 형, 난 재밌는데? 체질 맞나 봐, 음식하고 있는 게 난 좋아. 아이고, 형, 부엌에 맞나 봐. 아이고, 형, 부엌에 맞나 봐.